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복 오이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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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삭아삭 고춧가루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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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맛 소스 소스 오징어 치킨 치킨 탕후루 치킨은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치킨은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매콤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오징어 팽이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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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새콤달콤한 느낌 쫄깃쫄깃 콜라 계란 오징어 그리고 단무지에 면이 잘 어울려요 면은 단단한 식감이에요 너무 맛있네요 이렇게 식감이 느껴져요 맑고도 맛있네요 새우가 너무 맛있어요 새우가 너무 좋아요 새우가 너무 좋아요 새우가 너무 좋아요 오징어 투명하게 먹으러 왔어요 팽이버섯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